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걸 뺏길 순 없잖아? 미래? 정확히 630년 후의 미래란 얘기야. 다른 지년대로 간다. 출발!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불붙은 쇠붙이가 떨어졌다. 심상치가 안 돼요. 나오면 차련대로 죽여? 그걸 막는 데 안에 있는 쯤에 있는 배가 만도록 하지. 밥은 먹고 합시다. 시간은 기니까. 밥은 먹고 합시다. 시간은 기니까. 시간은? 일에 있는지 궁금하면 잘 모르는 거 맞죠? 밥은 먹고 힘들고 하려고 하려고 하면